동모의 핵심 찰칵 가스 아크 62.5점 왓 영재가 58.5점 도합 오 이거 좋아 이건 뭐야 오 예쁘다 오 이게 이거 8ром 돌아가는 커피 첫 번째로 저희가 갈 곳은 그래도 금강산동 식후경 제주도 하면 갈치 제주도 하면 갈치요? 흑대지 아니에요? 흑대지를 점심부터!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 갈치! 갈치는 거야? 갈치 생선 같은 거 생선? 구운 거 맞지? 구운 거. 구운 거, 졸인 거. 뭔지 알아? 그냥 향에 막 끓여서. 아, 오케이. 식당에 도착했고요. 맛있게 먹으시고 두 번째 미션 가기 전에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맛있는 냄새. 밥 먹자. 이제 또 고운 찍어 먹어볼게요. 지금 바로 나와요? 네. 그거 한 번 더 먹겠습니다. 오, 따뜻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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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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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. 살아있어. 어? 오, 땡. 하하하하아. 오, 요즘 배움ips. 하하하하. 히즈스프레스. 여러분들이 하하. 내가 박을게 산악지? 문어 아니야? 산 문어? 응 산 문어 생 문어? 산 문어? 산 문어 와우 나 전복 살아있는 거 처음 봤어 진짜? 어 미역국 미역국 너무 좋아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무슨 미역국이라고? 조겜요 조겜 미역국? 조겜 미역국 조겜 미역국 전복 먹고 싶어 아직 더 익어야 돼죠 전복은 당황 미역국 지금 먹어도 되는 거야? 잘 먹겠습니다. 와우, 잘 먹겠습니다. 네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조금만 보고 안 돼. 생선 부터 갑시다. 와우. 진짜 어려워요. 오, 좋아. 와, 내 생각에 빼면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? 때는 MKB? 응, 패션물 좋아하잖아. 어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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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어, 비트야? 어, 비트야? 괜찮아요? 응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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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학휘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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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갑시다. 안녕. 안녕. 잊어.